FT 아일랜드 최민환과 걸그룹 라붐 출신 유리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. 지난 4일 FT 아일랜드의 소속사는 음악 동료에서 연인으로 사랑을 키워온 최민환 김유리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. 이어 두 사람은 올해 안에 결혼할 예정이며, 최민환은 FT 아일랜드의 멤버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음악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최민환과 유리는 지난해 9월 열애를 인정했으며, 유리는 같은 해 11월 라붐에서 돌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.